오늘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트로트 가수 중 한 명인 황영웅은 그의 특별한 목소리 뿐만 아니라 그의 노력과 성공에 대한 이야기로 대중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 태어난 황영웅은 지금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인생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깊은 목소리와 탄탄한 감성으로 많은 팬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은 황영웅. 그는 음악에 대한 열정을 추구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자동차 부품 산업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첫 오디션 실패부터 유명 tv 프로그램 버닝트롯맨으로 성공의 길에 들어서기까지 험난한 과정을 거치며 그의 결단력과 인내심은 여실히 드러났다. 많은 비난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황영웅은 늘 믿음과 겸손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다. 그는 뛰어난 가수일 뿐만 아니라 팬, 대중과의 소통에도 모범적인 인물이다. 이는 그가 다양한 세대의 많은 팬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술적인 면에서 황영웅의 앨범은 언제나 듣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깊고 강렬한 감동을 선사한다. 그의 성공은 앨범 판매량 뿐만 아니라 광고 수익, 공연 이벤트,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팬미팅 등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이는 수입원의 다양성과 팬들의 뜨거운 반응을 보여준다. 게다가 황영웅은 솔직함과 성실함으로도 유명하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이를 통해 많은 청중으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얻습니다. 이는 연예계에서도 그의 인지도와 명성을 높이는 데 일조했다. 황영웅은 예술활동을 통해 눈부신 성공과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며 끈기와 끊임없는 노력의 상징이 됐다. 그의 이야기는 결단력과 불굴의 정신으로 누구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한 증거로 삼고 있습니다. 이처럼 황영웅은 유명한 가수일 뿐만 아니라 꿈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빛나는 귀감이다. 그는 끊임없는 노력과 예술적인 열정으로 팬들의 마음은 물론 한국 가요계 전체의 존경심을 사로잡았다.